대왕 카스테라랑 핫도그 대왕 카스테라랑 핫도그 그리고 공차를 먹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대왕 카스테라를 처음 먹어봐서 이렇게 큰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좀 당황스러운 중입니다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먹어볼게요 공차는 타로 밀크티랑 딸기 바닐라 주얼리 밀크티고요 감자 통모짜 고구마 통모짜 그리고 대왕 생크림 카스테라입니다 우유를 부어서 또 꿀까지 더 올려서 먹어볼게요 그럼 잘 먹겠습니다 얘가 진짜 탱탱해요 이거 봐요 꿀부터 부어볼게요 흠 흠 יו JUDY progressively sedan nie abbiamo chi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. 고추냉이를 다 먹었다. 내 입에 찢어졌다. 고추냉이를 먹었다. 고추냉이를 먹었다. 고추냉이를 먹었다. 고추냉이를 먹었다. 너무 맛있다. 바삭바삭 일단 우유가 덜 젖은 쪽 먹어볼게요 소금이 더 맛있다 소금은 매운 고추를 넣어서 먹어요 소금이 더 맛있어서 먹어야지 소금이 더 맛있어 소금이 더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. 치즈볼 마요네즈 고춧가루 고추냉이 맛있다. 맛있다. 너무 맛있다 와우 이건 고추냉이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조금만 더 먹어볼게요 고춧가루 마요네즈 쫄깃쫄깃 너무 맛있다 오징어 초콜릿 맛있다.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여러분 오늘 제 컨디션이 안 좋은 건지 아니면 얘네가 양이 정말 많은 건지 모르겠지만 한 개 먹고 좀 더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한 개 정도 먹은 것 같아요. 배가 상당히 부르네요. 오늘은 여기까지만 먹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너무너무 잘 먹었고요. 다음에 더 맛있게 만나요.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